반갑습니다.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산업안전기사항 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저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요. 인체 개척자료의 응용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인체 개척자료의 응용 원칙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극단치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절 범위가 있습니다. 조절 범위를 이용해서 설계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두시고요. 극단치 설계라는 것은 극단적인 사람을 위한 설계입니다. 아주 큰 사람 또는 아주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치수와 최소치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답은요. 기존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한 설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대치수와 최소치수라는 것은 사실은 극단치 설계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치 설계를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 조절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나머지 내용은 다 맞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게 뭘까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느 것이냐라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조절 범위를 기준으로 한 설계가 되겠죠. 조절 범위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큰 사람과 아주 작은 사람, 대략적인 90% 정도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춰서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실 의자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운전석에 앉아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이런 건 뭡니까? 다 조절 범위를 정해놓고 개인에게 맞춰서 사용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겁니다. 조절 범위라는 것은 맞춤식이죠. 그리고 극단치 설계를 해야 되죠. 아닐 경우에는 아주 큰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사람에게 맞추느냐, 작은 사람에게 맞추느냐. 그래서 극단치 설계에 해당되는 것은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출입문 알아두시면 되죠. 다른 예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출입문은 아주 큰 사람 기준으로 해놓으면 작은 사람도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최대치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손잡이의 높이를 설계하는 것은 뭡니까? 작은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큰 사람도 잡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큰 사람 기준으로 해버리면 작은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거죠. 이거는 선반의 높이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죠. 평균 값으로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평균치로 하는 거죠. 보통 중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있는 책상 그리고 의자 이런 거 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22번.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골격을 얘기합니다. 뼈라는 건 뭡니까? 몸을 지탱해 주는 거죠. 형체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체의 지주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장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뼈가 없으면 보호받기가 힘들죠.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골수의 조혈 작용도 합니다. 그렇죠. 혈액 세포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이건 골수에 있습니다. 그렇죠. 뼈 중에서도. 근육의 대사라는 것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육 대사하고 뼈하고는 별개의 관계다. 이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호흡을 하고 이래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대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우리는 근육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23번. 각 부품의 신뢰도가 다음과 같을 때 시스템의 전체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신뢰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신뢰도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좀 정리하셔야 될까요? 배운 내용들 다 정리하시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신뢰도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직병렬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 RT는 해서 나오는 E의 마이너스 란다 T로 나오는 고장률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의 신뢰도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온 문제는 직병렬로 나온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건이 고장률과 시간으로 주어지지만 직병렬일 경우에는 각 시스템의 요소의 신뢰도 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0.95, 0.95, 0.95가 주어졌을 때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렬은 곱해주는 거고 병렬은 1-R, 1-R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계산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필기에서는 이런 계산식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해두시면요. 실기에 가면 이 계산식이 없으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쓰는 연습을 필기할 때부터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곱하기 위해서 이 전체 하나와 이것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 구조 중에 병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0.95, 1-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고 이거 먼저 계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값을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05가 나오죠. 끊어서 계산하십시오. 계산기를 잘 쓰시는 입과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0.1입니다. 그렇죠? 4측 연산에서 곱하기 항상 먼저 해 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하고 1에서 빼줘야 됩니다. 0.005 되죠. 그렇죠? 그러면 0.005가 되고 여기에서 1에서 빼준다 가는 거. 그러면 0.99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995가 되니까 앞에 있는 0.95를 곱하면 전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0.94525가 나오네요. 94525.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 보십시오. 0.94525니까 반올림하면 5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산업안전에서 계산 문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합격 되겠다는 의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계산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이고 또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야 합격권으로 들어가기가 쉽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계산Лone입니다. 이제 무섭기 마치는데 그럼 다시 방문을 어떻게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4456입니다. 그래서 5456입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